경찰이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난과 함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청 의혹을 받아온 KBS 장모 기자와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을 내렸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로 입장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한나라당 H1 및 모 언론사 J 기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를 도청당했다며 한성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 4개월 동안 도청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내부 유출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민주당 내부 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 내린 뒤 도청 가능성에 집중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도청 의혹을 받아온 장 기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사건 당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성교 의원 또한 도청 지시 여부를 부인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도 불응해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경찰은 도청 연루자 수사 이외에도 폐쇄외로 TV 확인과 탐문 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지만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비공개 회의가 녹음된 녹음 파일 등은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성교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여당과 언론의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수연입니다. 'res Jason "' それ은